물속에 들어가서 숨참는 것도 3분을 찾는데 어머님 나오셨네요 어머님 나오셨네요 마실 나오셨네요 또 소고기예요 대월라니 소고기 다같죠? 다같이 네 동시에 장갑요 동시에 지금 나이상으로는 우리 가인양이 가장 가장 유리하죠 가장 동안이죠 자 갑니다 준비 쉽지 이거 뭐 시작 와 애들 늦게 아픈다 와 애들 늦게 아픈다 와 애들 늦게 아픈다 거기서 거기서 올라오시면 안 돼요 이제 거기입니다 높이 맞아요 고기가요 요새 안 땡겨가지고 고기가요 요새 안 땡겨가지고 고기가요 요새 안 땡겨가지고 자 티아 티아 칼락입니다 아니 고기가 그 다음 조기가 괜찮죠 근데 자 자 남은 장 네 가인양이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가? 역시 뭐가 걸려야 이렇게 파이팅이 넘칩니다 몇 초에요? 지금 몇 초입니까? 37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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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게요? 41초 만나네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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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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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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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을 잡았어요 날을 잡았어요 가인도 왔어요 가인이 왔습니다 아 지금 미려 가인이 왔습니다 아 지금 미려 평바 girlfriend healing 다행이 올라가네요 Dragon 아들이 일반 아이 탈락 아 아니 탈락 방해하기 없습니다 aha 방해하기 없습니다 방해하기 없습니다 shifting 몇 초이에요 몇 초 안 보여요 비즈 탈락 아 뿅 올라 Why 힘들itan 왜 이렇게 안 짜잖아, 놔줘. 아, 나 가지만 아니었어, 나. 가지만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. 아니, 이게 너무 찡겨가지고. 잘 먹겠습니다. 야, 1분 넘게 했어요, 우리 나르샤. 아, 그래요? 평균 이상이죠? 아직 좀 괜찮네요, 그러세요. 10대가 53초가 평균인데 나르샤 1분 넘게 했어요. 아, 오늘 정말 그... 상상고양이.